마세라티 마세라티 2006년식 차량에 옥스를 개조한 후 옥스 생산비를 이용하여 음질 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cd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니다.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헤드캡을 짓 트렁크에 장착한 후 장착하였고 작업시에 같이 블랙박스도 같이 장착하여 차량을 유명하게 지키도록 가였습니다. 마세라티 2000 2006년식 차량에 음질 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헤드캡 장착도 동영상 없습니다.